예수님의 사람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가짓과 비서는 버리고 거짓과 속임수 버리고 진정하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오 주님 난 살게 하소서 불안과 방황은 버리고 꾸며진 모습은 버리고 정직하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흔적으로 예수님의 흔적으로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가짓과 비서는 버리고 가짓과 속임수 버리고 진정하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오 주님 난 살게 하소서 오 주님 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흔적으로 예수님의 흔적으로 예수님의 흔적으로 예수님의 흔적으로 나 살게 하소서 나 살게 하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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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